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Q. Cranky Boy 게다가 놀랍게도 김포에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유야께서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 시상하고 계신 분들한테의 힘을 주시죠 감사합니다 경례 예스 위 김포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도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난 분이 달라도 우리 김포에 와서 거주하시는 3만 명에 갔다 온 주민들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우리 하나 되는 축제날 됐으면 좋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알리 말레이시아 모든 우리의 가족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평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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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